삼정권을 박탈당한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계몽하고 또 그런 운동에 동참하는데 여러분들이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병호tv에서 여러분들 한 두 달 전부터 적극적으로 이렇게 홍보하기 시작한 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는 한국인이 쓴 복이 드문 통사입니다. 여러분께서 독서 좋아하시고 또 연휴 동안에 여러분들 새로운 지적 호기심 같은 부분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일독하시기를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위조투표지 만들어 투입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거는 감시에 여러분들 눈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위조투표지를 준비하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들 시간이 많습니다. 선거인수가 여러분들 확정이 되는 시점이 되면 위조투표지 준비에 바로 다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024년 총선은 선거인수 기준 사전투표율을 뻥튀기 할 겁니다. 그래서 확보된 유령 사전투표 다수를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더블당 후보하게 넘겨주는 가장 안전하고 확실하게 더블당 이름 압승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겠죠. 그것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충분히 검증을 받았으니까 . 여러분들 그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수계표가 얼마나 속임수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범죄집단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에도 국민을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2020년 4.15 총선에 200군데 이상의 선거 무효소송이 제기가 됐지만 그 가운데서 재검표를 한 곳이 다섯 군데입니다. 인천연수월 파주월 영등포월 이런 데입니다. 오산시 여러분 재검표장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수계표를 했습니다. 4.15 총선 재검표장에 다 수계표를 했습니다. 그 수계표가 무슨 수계표입니까 위조투표제를 샌 겁니다. 진짜 투표제를 샌 게 아니고 위조투표제를 샌 겁니다. 선관위가 12월 27일 날 전면 수계표를 여러분들 내놓은 것은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딱 잘라서 이야기하게 되면 진짜와 위조투표제가 섞인 가짜 투표제를 뭡니까 수계표하는 겁니다. 수계표 그렇게 국민들을 쏘기는 겁니다.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그냥 국민들을 가재 개 붕어 갈치 고등어 참치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바보 천치들이 뭘 알겠냐 이야기 수계표는 위조투표제를 샌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년 총선에 수계표 도입 사전투표함 cctv 전면 공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사기질인 거죠. 여기서 딱 여러분들 한 가지를 못 받아들이는 겁니다. 뭘 못 받아들이냐 위조투표제를 만들 수 없도록 만드는 투표관리관 도장 개인 도장 날인은 선관위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오랫동안처럼 추적해온 박주현 변호사가 12월 27일 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투개표관리 투명성 강화 방안을 보고 잘라서 이야기합니다. qr코드를 바코드로 변경한 것 이외에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습니다.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도 결국 안 합니다. 일부 개선된 부분은 있으나 부정선거 가능성은 상준한테 2024년 총선이 치러질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수개표라는 것은 이 순서를 바꾼 겁니다. 개수기 심사부 수건표를 하던 것을 이 심사부 수건표를 먼저 갖고 그다음 개수기를 뒤로 한 겁니다. 이 개함 당일투표함하고 사전투표함을 까는 겁니다. 개함 단계는 뭡니까 위조투표제도 다 들어있겠죠. 그러니까 진짜 투표자하고 위조투표자 다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조작 어떻게 했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선거인 수가 발표가 되니까 통합선거인 명부는 선관위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선거인 명부 가운데 7.49%를 조작한 겁니다. 7.49%면 100명이 선거고 있으면 7.49%만큼 위조투표율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전투표할 때 집어넣어 놓는 겁니다. 몇 표 집어넣습니까 이번에 3만 7,450 세 표를 집어넣은 겁니다. 누구한테 더블당 진교훈이한테 선거인 수가 확정이 되게 되면 이번에 조작을 얼마나 해야 될지를 결정하는 선거가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였습니다. 선거인 수 기준으로 사전투표율을 7.4%만큼 뻥튀기하기로 전산조작범들이 결정을 한 겁니다. 언제 선거인 수가 결정이 되고 그게 표수로 몇 표입니까 3만 7,450 세 표입니다. 3만 7,540 세 표가 언제 투입된 겁니까 사전투표일부터 시작해서 당일투표일 이전까지 투입이 된 겁니다. 그 가짜가 들어있는 투표함이 여러분들 개표소로 옮겨져 가지고 개함이 된 겁니다. 전면 수개표란 게 뭔 겁니까 위조투표지를 세는 겁니다. 재검 표장에서 다 위조투표지를 셌는데 이제는 뭡니까 2023년도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그냥 다 뭡니까 사전투표를 갈아치운 것을 다 갖고 이러면 표를 센 겁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 개함 투표함을 깔 때 그 투표함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사전투표함에 들어있는 투표지라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의 이름 조작 할 예정대로 다 만들어서 집어넣은 겁니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어떻게 결정한 겁니까 선거인수가 확정이 되니까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에서는 15%대의 이름은 사전투표율이 기록했는데 22% 정도 뭡니까 예 사기를 취하겠다 그래 7.49%를 올린 겁니다. 3만 7천 453표의 위조투표지를 만든 겁니다. 그거를 뭡니까 다 집어넣어 가지고 그거를 어디로 갖고 온 겁니까 개표소로 갖고 온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하는 겁니다. 똑같은 일이 2024년 총선에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걸어봅니다. 개암이란 게 뭡니까 개암 여기에 다 가짜 투표지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전산 조작에 맞춰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뭐 다 사기인 겁니다. 사기 여러분 공직선거법 제 157조 2항은 투표관리관은 선거일에 선거인에게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는 개인도장 날인 아래 개인도장을 날인한 이후에 선거인이 본인 앞에서 일렬번호지를 떼어서 교부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100매 이내의 범위 안에서 그 사인을 미리 날인해 놓은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당일 투표에 관한 규정입니다. 사전투표에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투표관리관 도장은 왜 마음대로 인쇄합니까 인쇄를 왜 합니까 위조투표 막기 위한 장치가 투표관리관 도장인데 위조투표를 막기 위한 장치를 왜 없입니까 선거 아니않게 묻는 겁니다. 부정선거해야 되니까 이거 하나 이런 관철하지 못하는 것이 현재 국민의힘 지도부인 겁니다. 이거 하나 이런 관철시키지 못하는 것이 윤 대통령인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고생해도 싸지만 본인이 고생하는 거야만 본인 고생입니까 그러나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죠. 위조투표를 막기 위한 장치를 선거 사무를 담당한 자들이 마음대로 없애버린 겁니다. 김미영 씨 VON 뉴스의 대표가 선거관리위원회가 끝까지 법을 무시하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하다란 도장을 인쇄하겠다는 것은 밖에서 대량 인쇄해서 투표지를 집어넣겠다는 뜻 아닌가요 제3의 장소에서 인쇄소에서 원하는 것만큼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투입하겠다 그 뜻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24년 총선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용지에 날인하는 투표용지가 정품인 것을 인정하는 그런 조치를 이번에 못 받아들이면 2020년 총선은 그냥 결과가 정해졌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거 문제를 여러분 오랫동안 지켜봐온 김미영 보유원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하네요. 투표관리관 도장을 인쇄하고 선거는 전면 선관위 공무원이 지고 있겠다는 것은 밖에서 미리 만든 표를 넣는 방식의 부정을 계속하겠다는 것을 뜻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런 겁니다. 전면 수개표라는 것은 이렇게 투입한 위조 투표지를 개표인들이 세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국민의 힘도 한심한 거죠. 대통령은 더더욱 한심한 사람이고 대책이 없는 사람입니다. 만수르 tvn님이 한 110석 정도 만들어줄 겁니다. 무슨 110석을 만들겠습니까 50석이나 70석 정도 만들겠죠. 170석까지 만들어주는 건 아니죠.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던진 표에 이렇게 이런 표시가 어떻게 납니까 여러분 이거는 뭘 뜻하는 거죠 인쇄소에서 만들었다가 그냥 집어넣었다는 뜻이거든요. 인쇄전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검정식 가루가 이렇게 묻은 거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던진 투표지가 어떻게 여러분들 이렇게 줄이 쫙 쳐져 있습니까 여기도 줄도 쳐져 있죠. 욕고래라는 말이 일본말로 인쇄현장에서 관행으로 써여온 욕고래라는 것이 인쇄인쇄물이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여기도 다 이런 법력 검정식이 다 있죠. 이 검정식 잉크가 묻은 거 이게 아주 전형적인 절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인쇄소에서 대량으로 만들었다는 뜻인 거죠. 김미영 보유연 대표가 지난 2020년 4.15 총선 때 실물표를 미리 준비한 것이 90% 전자장치 조정으로 10% 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거는 저는 의견이 좀 다른데 어쨌든 김미영 원장 의견입니다. 그럼 수개표 하면 10%만 방치한다. 90%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관리관 도장 직접 날인이 핵심입니다. 어쨌든 관리관 도장을 직접 날인을 못하면 그러면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참 힘들죠. 네 자 KBS가 재검표 때 나온 배춘잎 사전투표지, 붉은 하살표 사전투표지, 인쇄소에서 나온 투표지의 언급을 안 하고 보도하는 이상 본질을 회표하는 것입니다 진따 투표지는 모두 소각 내지 파쇄되고 재검표 때 나온 것은 새로 제대로 된 것입니다 왜 이 진실을 피하십니까 이렇게 다 여러분들 투표관리관 도장의 이미지 파일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다 투표지를 무한정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지잖아요 이렇게 빳빳한 투표지들이 재검표장에서 대량으로 나온 겁니다 이렇게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사전투표함에 다 집어넣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자들이 교부하는 투표용지에 이렇게 찍을 수 있느냐 이걸 관찰 못하게 되면 그러면 부정선거가 만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투표함 속에 들어있는 투표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또 특히 QR코드가 있으니까 사전투표지고 이건 100% 다 조작을 한 거죠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입장에서는 이 위조투표지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도구인 투표관리관 투표관리관 도장을 개인 도장을 찍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관찰시키느냐 이것이 지금 남은 핵심적인 사안인 겁니다 이번처럼 이렇게 좋은 기회가 또 올 수가 없을 겁니다 앞으로 이 참 국민의 힘이나 참 대통령께서 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어떻게 참 사내들이 그렇게 그렇게 비겁한지 남자들이 그렇게 비겁한지 국민들이 죽고 사는 문제인데 이걸 부정선거 세력들이 다 항복을 할 정도가 됐으니까 정말 참 딱하죠